안녕하세요. 뚱보니TV 왕토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영상 혼자 찍을거에요. 혼자 물닭볶음면 먹는걸 찍어볼거에요. 이게 이거 엄청 맵지 않겠어? 물닭볶음면 아 크림이구나 타보로 한번 먹어볼께요. 아니 잘 안잡고 호호 불고 매우면 물달라고 해? 응 근데 이건 크림이라가지고 맵지 않을거 같은데 맛있어요 맛있어? 비빔면이 더 매워? 이게 더 매워? 음 이게 더 매워봐요 이게 더 매워요 비빔면은 한두 번 먹으면 안 매운데 이거는 한두 번 먹었을때도 이거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매워질걸? 지금 물 먹을정도는 아니거든요 오우 멋있어 박수 오우 멋있어 박수 맛있어 찬양이? 맛있어 찬양이? 응 응 매우면 그만 먹어 비빔면 보다 조금 더 맵다 뜨거워서 아마 더 매운 느낌일거에요 더워서 그래 지금 더워서 더워 밥만 먹어 응 그만 먹든지 맛있어? 남은건 뚱본이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unknown 먹으면수도üst 먹으려면 가능한거야? 먹으려면 코에 땀이 나는 안나라 토스트 elim 코에 땀이 맺혔어요 지금 Non 맛있다. 후잇 하하하하 으윽 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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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떨어졌네요 우리 왕토끼씨 덥대요 물좀 더주세요 물을 어떻게 해 잠깐 멈춰주세요 알았어요 잠깐 멈출게요 물 떨어졌습니다 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해 너무 많이 먹었다 그만 먹어 이제 아니야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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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끝 그만 아직 오 오 대단한데요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눈물은 흘리지 말고요 눈물은 흘리지 말고요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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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만요 이제 한 젓가락 남겨줘요 응 아우 못 먹겠어 박수 박수 짝짝짝짝짝짝짝짝 됐어 이제 아빠 한 젓가락 네 다 먹은 거나 마찬가지야 한 젓가락 남겨먹어 한 젓가락 남겼어 왜왜 왜 그래 처음 먹을 적에는 안 매운데 처음 먹을 적에는 안 매운데 저는 더 먹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먹다보면 이게 엄청 매운거야 더 먹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 먹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사이좋게 다 먹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칠게요 안녕 안녕 빨리 물 마시러 가